저쪽 그 바평, 사박산, 내 사박산으로 올라가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, 그런 거 보면 카드 뚫릴 때 참치적 타사 장보라고 하면 툭 뜯거든요 카드가 툭 떠갖고 바로 자기 목숨 들어가지 않고 등기를 맴돌고 제가 이제 그 첨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선점을 했어요 타기 한 마리가 슈퍼시 툭 더한 거예요 한 바퀴 보라 안고 싶어 올라와 그래갖고 둘이서 이제 재미있게 놀아요 호흡을 시키면서 춤을 추고 뭐 어울렴 뭐 어울렴 얼클설클아면서 재미있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쩐 일로 남자한테 죽게되냐 남자한테 죽게되냐 그래갖고 그 애달픔을 그 양컷, 여자 슈퍼시 툭을 놀아 그 학이 슈퍼매에 겨워서 그 뒤를 맴돌다가 여기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떠나요 저는 이제 그 첨력을 계속 오래 연주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설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게 흥성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별으로 인해서 막 보고를 많이 연장해보면서 좀 더 심심한 식으로 거의 이렇게 방에 와봐도 씹히는 지금 이죠 네 쬐어쓰 네 사람이 사람들 사역사에 요즘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사람이 너무 열려 뭐 누가 눈을 뜨고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손에 눈을 뜨고 눈을 뜨고 눈을 뜨고 눈을 뜨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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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